물렁뼈로 불리는 연골은 다른 세포나 조직과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재생되지 않아 관절념에 걸려도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개구리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해 새로운 관절념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념.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달아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머리뼈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관절념이 생기면 특정 효소가 나와 연골을 계속 분해해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끊어주는 유전자를 찾은 겁니다. 특히 이 유전자는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재생까지 도왔습니다. ITGBL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유전자가 연골 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연골 세포가 연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외에도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에서도 똑같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사실을 확인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줄기 세포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GBL1 같은 경우는 연골 세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자매지 인터넷판에 실렀습니다. 연구진은 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벤처 회사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